표지날 씬 이어서 갑니다 아까 화면이 안 나와서 잠깐 리방을 했네요 뭐 이러지 이거 어 나오지 제대로 이런 것도 처음이네 아 자 푹 자고 왔습니다 그리고 푹 자고 다른 게임 하나 한번 영상 뜨고 돌아왔습니다 카이바가 오벨리스크를 줬다고 신의 카드를 줬단 말이야 신의 카드를 어디 다음 퀘스트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빨리 가도록 하죠 잔달로 찾아달라 그랬지? 맞어 나 이상한 데 가서 악마 잡았어 잔달로 어딨냐 아래쪽 길로 가면 있으려나? 검은 문은 클리어를 했죠 저번 시간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내가 알기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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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까? 야 아빠 내가 죽였는데 라다 너 캐스트 깨달라 그랬지 동물과 대화가 가능한 이건 어떻게 알아보는 거냐? 대화가 돼도 말이 안 나오는데 와우 고맙다 아이템 고맙다 아이템 야 아빠는 제가 됐구나 달팽이 아니니 이거? 어 어우 도착했구요 새로운 구역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구역인지 읽어볼까요 반영의 숲이란 데구나 반영의 숲이란 데구나 반영의 숲이란 데구나 아 이게 이게 어 잠깐만 이게 메인인 걸 떠나서 맵이 이상한데? 오우 오우 잠깐만 일단 뭐 진행해보면 알겠지 마크는 떠있으니까 여기 맞나보다 여기 뭐야? 전략 카메라보디오라 아아 이 길이 맞는지는 몬스터들의 레벨을 보면 알거든요 내가 레벨이랑 비슷하거나 1 낮으면은 이곳이 맞을 거예요 어 1 높으면 안됩니다 전에 나왔던가 15였기 때문에 비슷한 레벨 때가 돼야 돼요 빠르게 이동을 해보자고 오늘 디비니티하고 다른 게임도 좀 할까? 체력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푹 잤기 때문에 덩굴이 있네? 지나갑니다 아 트랩이 있어 나 이리로 갈래 아 16레벨이면은 여기 맞는 거 같은데 딱 아 그쵸? 너가 좀 할 게 없다 지금 쏘어봐 왜 왜 뒤에 있냐 탱커가 이해가 안된다 나는 얘를 마크하고 얘네한테는 얼음을 뿌리겠습니다 아 얼음 못뿌리지 안돼 등등씨가 아이씨 법무나 걸어 혹시 이거 안 걸어도 되지 않을까? 워낙 이제 레벨이 높아서 경로로 바꾸자 저거 빼고 어디 보자 소환해 주시구요 혹시 모를 데미지를 전사가 받을 수 있게 빠꾸 해주겠습니다 다섯 개 지금 아홉 한 열 칸이네 한 칸 부족한 했다 아이씨 능력씨 어떻게 되냐 아 속도 1만 있으면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네 개 열 개나 돼? 왜 열 개나 되지? 이상하다 액션 포인트가 시작 시각 열 개야 속도 보정으로 8 어 맞네 속도를 1 더 줘야 된다 이거 어 일단은 8 턴이니까 하나만 얼려 얼리자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여기 전사는 어차피 고기 방패일 뿐이야 그렇지 데미지 엄청 세네 아 이거 청구 받아야겠다 방은 방인데 문 열어놓으면 어떡하지 방은 방은 환기시키는 걸 따로 해놔야 돼 강제 환기가 하필 바뀌네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이고 화장실 불을 꺼놔서 어두워서 저렇게 짓은 거구나 이거 왜 안 싸우냐 뭐 누구냐 누구 차례냐 제 차례데 멀어서 이렇게 반응이 느린가봐 자 어그로 끌어주고요 무려 3명한테 조롱해주고요 쟤 머네는 못 때리겠지 적당히 때려주고 잘했어 골고루 때릴걸 도망가자 도망가면 안되겠다 싸우다 죽는게 나을거구나 너도 독에 그게 있냐 빛나왔고 빛나왔고 딱히 지금 할게 없는데 야 이거 대기해 너는 이번 전투에는 안껴도 될 것 같다 야 골을 보니까 대기하고 지안이만 나가면 된다 야 법사가 턴이 안 돌아왔어 그렇지 보내자 워어매 튼튼한거 보소 저는 그냥 맞으면 그냥 사라졌었는데 다 얼어붙었어 좋습니다 다 얼었으니까 넘겨야죠 턴 얘는 고장났구요 도적 보내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도적 지금 풀이니까 순간이동해서 가면 금방 가지 얘부터 처리를 합시다 여기 보고 있으니까 여기다 소환하면 되겠죠 스카렛 분명 때리면 녹을거란 말이지 아 얼음이구나 물 물인데 얼음이 나가 걔 안어울려 5포인트나 먹으세요 자 가자 걸어가도 6이네 아 맞어 잊고 있었어 가자 돌진 하나씩 보내자고 필살기 그렇지 그렇지 얘부터 찍어 한 칸만 전름발이 됨 좋아요 무난하게 잡을거 같죠 이번엔 갱갱갱 갱갱갱 간식좀 물리고 와야되나 왜이렇게 느낌이 쎄하지 이거 말이야 여사냥꾼 요거 말이야 어 야 대미 진짜 쎄다 뭐가 잘못됐어 좀 너무 가..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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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꼭 이래요 어 잘 간다 싶으면은 또 이래 피 때문에 얼음이 녹았어 뭐야 벌레 감염? 어떻게 되는건데 그럼 저런 능력이 있냐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알 터지는거야 이거 소라 소라 껍질 아닙니까? 아 이거 아 이거 거미가 아니라 소라기 같은건가봐 아닌가? 몰라 아 너무 튼튼하다 야 이해는 하겠는데 튼튼해야 되는건 이해하겠는데 정석구 튼튼해야지 너 언제까지 얼어있냐 얘 와 길이 아주 황홀하다 황홀해 그렇지 깔끔 어쭈 우리 해골이한테 지금 꼬리를 쳐 한턴만 빼줘도 이득이죠 사실 어 매혹이 공격 역할도 하긴 하지만 몸도 대주고 한턴만 빼줘도 이득이라고 난 보기 때문에 두턴이나 빼주고 심지어 얘가 얘 때려주면은 대박인데 일단 걷구요 얘 보내자 그렇지 아 지금 괜찮게 나와 법사가 너무 안 나와 지금 여자 법사가 언제까지 누워있냐 쟤는 진짜 이씨 아 지금 누워있네 야 갈 수 있지? 그렇지 안 통한다 이 말이야 넉다운 같은거 응 아 씨바 말을 말아야지 이거 드디어 일어났어? 넘겨 어쭈 어쭈 씨방 한 따까리 하는데 어쭈 어쭈 야 300은 아니야 야 그건 아니야 야 그건 어 쎄다 얘 그걸 잘 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 강력한거 우리 편 우선 야 이제는 가자 넘어지마 그래 안 넘어지면 디디 하.. 씨 진작에 넘어트리고 때릴걸 내가 잘못했다 저거는 솔직히 인정한다 위로 보내야겠지? 어 너는 뭐 가까이 가면은 즉사기술이 있는데 쓸일이 없다 야 선물양도 크고 데미지가 뭐 엄청나게 절로 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래 희나마 1이라 해 내가 선물로 주겠네 쟤네들한테 저기 막혔어? 안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얼려 그렇지 잘 온다 얘 어 이게 약점인가 봐 걔 뭐 좀 맥이고 올게요 어 아 아멘 아이고 객검이 몇초나 갈라나 댕댕이 제끼자고 아이고 야 딜 좋은데 너는 한번 더 못 때리는게 너무 흡니다 다 좋은데 말이야 둘 중 하나를 끝내야 된다면 너 왜 이렇게 액션 포인트가 많지? 어렸어서 그랬나? 배우리! 그렇지 얘부터 보내자 아 야 얘를 노려 그냥 버프 빼고 다른 걸로 대체해야겠어요 슬슬 딜이 너무 안 박히는데 얘도 내성이 있나봐 불은 오늘 잘 통하지 않을까? 물의 내성 있으면 열기를 소환! 그렇네 딜이 괜찮나네 가주까지 그렇지 저주가 더 좋은 것 같아 이것보다 영혼 척식 맞은 적이 없으니까 뭐 좋은지 대답을 잘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래쓰 아 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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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아 야 아 뭐하니 어이가 없네 진짜 야 뭐해 이즈 삽명 전기 걸릴 거 아니야 그렇지 전사비만 잡 아 어디가 됐어 이건 다 필살기를 쓰기 위한 음모였다 받아라! 앗씨 아주 좋았구요 좋은 전투였습니다 만족합니다 길해줘 좋아좋아 막상 온건 좋은데 솔직히 이렇게 맵이 퍼져있으니까 가고싶지가 않다 위에서부터 갑시다 앉았는데도 가 저기 있나본데 여기 아 상자구나 그리고 경로를 배울꺼에요 어 약간 이제 슬롯이 나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서 안건드렸는데 배웁시다 경로 얼마나 가? 3턴이야 125% 확눌러 높은 힘 때문에 으음 데미지 50%에 치명대 2% 상승 명중리 25에 감옷이 떨어지네 이거 대신 들어가자 2면은 2면은 된다는게 너무 좋아 싸잖아? 싼 말 쓰는거지 필살기 쓸데 좋겠어 노예가 셋인데 우릴 도와줄지 적이 될지 궁금한데 럼블 물보 아 원래 일로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여기서 스태틀 끊었죠 한번 뒤에서부터 덮쳐보자 뭐야 이거 할 말 없니? 명사수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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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내 돈 가져갔니 시바 아 그랬구만 원래는 싸우게끔 됐나봐 아 돈 얼마나 받았냐 그래서 얼마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돈에 총량이 안 나오니까 음 돈 낸거 맞냐 돈 냈다고 하나도 안 뜨는데 냈다면 낸거겠지 뭐 아무리 문구를 생각하면은 내가 낸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나가요? 독인데 저거 저거 독이죠 일단 가봐 뭘 시킬려 저거 그럴거 같더라 생명에 물 아 갈뻔했잖어 올라가자 이런건 위에서부터 해결해야되는거 야 왜 이러냐 왜 아 저기는 아아아아 들어오는 입구가 다른거구나 나가봐 어 나가봐 여긴 또 어디입구야 그럼 아 정화교단쪽이야? 어어어어어 하자 헌터스 헬지가 저기 아냐 정화교단 저거? 위쪽 난 저기 다 털었잖아 가면 오열하겠는데 아 절로 가면은 위험하니까 그랬나봐 여기 아예 다 독이네 그렇네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사이클론으로 해제되나? 가디클론으로 어떻게 가능? 안되 여기 저기서 계속 독이 나오니까 안되죠? 가자 지도력이 두개 정 중첩은 안되고 4개네 빨리 갑시다 결과적으로 저기 돌아가게 됐구요 나 그럼 절로 딱 갈 필요가 없었잖아 뭐 럼블 죽여볼까? 건들지 말자 그냥 필요한게 없어 처음처럼 이제 속송화살이나 수류탄에 지금 목매는것도 아니고 그냥 진행하면 여기까지 엔딩으로 갈거 같은데? 아이템 파밍하면서 무난하게 게임이 좀 시시해졌다 기존에 그 긴박함이 없어 처음이 제일 재밌었던거 같다 랩블러스 물론 게임의 깊이면에서는 내가 칭찬을 하는데 살짝 조금 그래 초반만 못하다 무난해 처음이 너무 재밌었어 구군 구군이 지뢰역할하나? 뭐? 말로 나와도 될걸 그렇게 터뜨려서 보여줄 필요 없는데 독한 놈들이구만 구군이 폭탄의 방아쇠 역할을 하네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뭐 어쩌겠어 니가 가야지 아 가자 그거 함정길이고 위가 전투길인가 봐 어 그리고 이제 이벤트 길 그런식으로 세계로 나눈거 같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굳이 함정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여기 뭐 있는데? 포튼 어어어 뭐 좋은 녀석이야? 음 걔가 어넌투스 엣지가 아닌게 맞나 보다 그럼 어어어 좋은 녀석이네 그래 그래 야 그럼 내가 해방해줘야지 주인공인데 근원.. 근원술사인데 근원술 근원사냥꾼인데 못된 근원술사들을 다 해치워야지 그러면은 원래 이제 근원술사가 다 착한 사람인데 악당이 된거 아냐? 드래곤에 오염돼서 힘에 이거 참거 저 사람이 뭐냐 처음에 여기에 되게 이상한 애들 많았는데 보이지가 않는다 포파레골도 있었고 꼬박이다 꼬박을 그렇게 무식하게 주워가냐? 쏙쏙 집어넣네 저거를 어 비오는데 그 야 사내전사 디자인 좋다 야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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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둘 나 위부터 갈래 그럼 재밌네 구성이 아주 아.. 알차구만 호튼이랑 친구 안됨? 호튼 좀 땡기는데 호튼 딱 봐도 사소리다 야 냉기사소리다 얘는 아아 아직 살아있어 호 호 호 신성한 아휴 신성한 야아 아아 그럭저럭 이제 회오리 바람이 막 나온다 막 초반에 그렇게 안나와서 내가 막 찾아왔는데 세뇌하나 와아 시방 이거 저항력을 이렇게 준다고? 물물교환 이동력 됐어 아 솔직히 전른발이 안되는게 꽤 괜찮기 때문에 은근히 좋거든요 저거 구다지 삼나는게 없네요 아 이거 좋긴 한데 좀 세뇌지조냐 아이씨 좋은 무기가 없어 당검이냐 이거? 괜찮은데 이건 수리가 안되는게 좀 크다 너가 수리를 해줬어야지 왜 수리를 안해주냐 몰라 일어나라 고정도에 쓰러져서는 전사가 안돼 아이씨 십구가 어 넘어진 녀석 따위 신경쓰지마 전사의 길이다 따뜻하구만 오오오오오오야 화해복궁수탄 나왔네 잘 안나오는거죠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초반에 나온거랑 가끔 뭐한거 외엔 없는데 물폭탄 없는거 봐 나으니까 하자 가자 딱 봐도 전격 관련된 적들 나올 것 같죠 지팡이가 일단 전격 전격 마블 쓰는 아군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팡이도 전격이고 냉기도 잘 통할 것 같애 조합 괜찮네 이번 여기서 왔지 내가 그쵸 절로 가면 되네요 그냥 사내 전산 좀 걸러보고 절로 외부로 좀 살펴본다면 가자 이제 외부를 좀 봐둬야지 어 전 보고하는거 좋아하기 때문에 외부를 좀 보러 가겠습니다 경로 써보고 싶어 데미지 올라... 50% 올라가는건 많이 큰데 저거 액션 포인트를 먹는건 좀 그렇지만 보안 되냐 여기는 길이 끊어져있네 가자 황량한 굴 뭐 그냥 이런데 들어가도 되는거야 이벤트가 있고 야 밟을 필요는 없잖아 너무 심한거 아니냐 이거는 아이씨 아이씨 해주고 닉을 보내야지 가짜 닉 그렇지 닉이 가시구요 지안이가 얼음 뿌립니다 가짜 없습니다 독부터 좀 해결을 해야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이동력이 딸리냐 음... 다섯개... 다섯개... 어 이거 넘겨야겠다... 아니야... 세골 소환해주고... 어그로 다 가져가... 어 포자 꼴을 보니까 쟤네네는 이제 뭐... 특수 스킬을 빼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을 쓸 것 같죠? 굉장히 선거... 성가심 계열일 것 같은데... 성가심 계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거 아니겠어? 다 제거해놔 내가 갈 길을 다 까놔 도깨 안통하기 땜에 언제든은... 오히려 회복됐죠 쟤는? 오히려 회복됐죠 쟤는? 어... 저기를 들어갈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끔찍해... 여구로 끌어! 여구로 끌어! 감... 감... 여기 나중인가 본데... 17인데 얘네? 빡고 해야겠네... 얘네까지만 잡고... 하아... 하아... 불안한데 얘네 느린 거 보니까 셀 것 같은데... 좀비 졌다! 어 좀비네... 경비병이야... 이제 일반인이 좀비였던 거랑 다르게... 야 저거... 아이씨... 저거야! 이건 반칙이잖아! 그래... 깨버려 깨버려... 그래! 그리고 넌 은신해... 어 죽으니까... 잘했어... 퍼부까지 걸고... 가서 한 번에 쓸어버리는 거야... 에... 매혹 걸어! 다 졌다 붙여놓고 그렇지 지하니로 그냥 쓸어 담는다 여기다 뿌려야겠지? 여기다 뿌려야 되나? 범위가 그래 그래 가자 최고의 냉기 마법 딜 들어간 거야? 들어간 거 맞지? 안 들어갔네? 야 딜이 안 들어가네? 아 이건 좀 아니죠 선 넘네 또 이거 어 자꾸 선 넘네 이거 야 이거 안 들어가는 거 오바잖아 일단 얼어 있으라 그래 쟤네들 지나가 죽는 게 아니다 스킬 야 450? 얘네 방어력이 엄청 낮은가 본데 튼튼한 거는 별개고 개월이 그렇지 야 데미지 엄청 쎄 다시 눕히자고 이거 이거부터 야 하나 빗나간데 이 정도야? 경로 타 경토 야 경로 엄청 쎄네 이거 개사기네 자 알지? 냉기 안 통한다고 그랬으니까 불로 해야 될 것 같고 불 외에는 없다 야 다 올라라 불이 안 통한다고? 뭐가 통하는 거냐 아 야 여기 다 안 통하나 봐 좀더 반칙이야 다 보내자 어우 씨 징한 거 어우 징한 거 이거 어우 징한 거 이거 야 찍어 경로로 아 경로 엄청 좋네 이거 이 정도였어? 웜의 징한 거 얘가 이제 분쇄 데미지는 들어가겠지? 어 하나 때려봐 아 씨 아 야 저거 좀 큰데? 7번 일단 기절 하나 비를 내려서 독을 좀 중화시켜봐 전사가 엄청 쎄서 그나마 다행이다 야 그딴 거 없네 중화 어우야 어우야 안돼 야우 딜 좀 벌어? 누구야 누구야? 위야 아래야 위야? 아 윈 안 아 그래 그렇지 야 닉이 캐리하는데 여기는? 여긴 닉이 맞기로 한 거야? 그렇지 간나와 넘겨 이거 이거 때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직 경로가 풀렸군요 경로 아야야야 으르르르 치 볼 때리네 진짜 야 손가락 그렇지 통해야지 그렇지 괜찮하네 이 사슬 계열은 통하는구나 그렇지 니께 안 통해서 문제지 보내줘 보내줄 낙한 통화 이게 그렇지 아 경엄씨 안 준다 아래서 나오네 가서 야 힐을 줄때까지 버틸 수 있지? 터지면 죽잖아 졸라 위험하네 어 왜죠 아 이거 이거는 때려야 돼 인간적으로 이거는 이거는 못 참아 얜 때리고 얜 때리고 불타서 안 터지나 본데 너 때리고 그렇지 절름바리 반버섯 반피 반피도 안 남았죠 니가 너무 할 게 없다 존나 할 거 없네 진짜 너무 할 거 없잖아 이거는 속성이 안 통하는 게 크다 예상에 둘 중 하나는 죽었고 살릴 놈을 정해야 되네 뼈 아픈 뼈 아픈 결단을 해야 되는구만 전사지 당연히 할 게 없다 야 조롱 그렇지 조롱하면은 뭐가 변하긴 하는 거야 야 이걸 버틴단 말이야 너 다음 터널 밀어봐 차라리 연기 아이템으로 사용 너무 할 거 없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없으니까 당황스럽다 진짜 이것보다 많았어야 됐는데 말이야 어우 딜 센 것 봐라 아 아 아 아 이거 씨 니가 해야 돼 방도가 없어 경로를 가진 너가 그래 분노를 가진 녀석이 해결하는 거야 찍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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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겠다 자일하자 자일이 안되네 도망갈 수 있니 어 잘했어 잘 도망갔어 잘 도망갔어 너 도망가 해골이 해줄 거야 해골이 해줄 거야 해골을 믿어 아 아 아 어 해골이가 있잖아 9턴이야 아 둘도 안 통하지 뭐 어쩌겠어 그냥 기다려야지 뭐 해골아 그렇지 한 대 밖에 못 치니 생명의 물 힐까지 얼려 저렇게 마법 면역 높은 애 있으니까 진짜 힘들다 가차 없네 너는 안 돼 너가 가야지 가더라도 그치? 독이 약간 거슬리긴 하는데 조금만 더 가 가서 어프 가라 그렇지 다토리 보내는 거야 그렇지 필살 데미지 1200 정도 들어가네 야 어썸하네 진짜 야 나와 아 너무 너무 시바 독받이다 야 야 청소하자 네 명이 다 레벨업을 했어요 그렇지 좋구만 볼까 너는 능력 점수 세 개 무기 줄 만큼 좋고 악당도 좋지 의지력이나 보디빌딩이 낫겠는데 진짜 어 보디빌딩이 낫겠지? 넉다운은 버티니까 기절 같은 거 기절을 막아놨으니까 보디빌딩을 하자 그냥 아싸리 그리고 넌 찍을 만큼 찍었고 솔직히 말해서 대기술 물리술인데 대기술 쪽에서 필살이가 내가 안 나왔네 필요 없잖아 아 지팡이나 때려 지팡이가 답이다 지팡이가 미래다 넌 당연히 이제 염화술사 화염..화염기술 써야죠 세 개 있네 힘 주자야 참 여기 갖고 있어서 뭐해 여기다가 양손 줘? 아 노노노 아 안 내키는데 나 이거 힘 주고 싶은데 양손 줘? 아 일단 아껴놔 아껴놓고 생각해 뭐 어때 아낀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아낀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거 돈이 아니라 시체야? 하핳 돈을 줄 리가 없지 제가 일단 여긴 아닌 것 같고 그 사내민족이 유일한 길인 것 같네요 지금 느낌상은 그리고 나 힘을 좀 올려야 장비 부정이 지금 너무 높아 아 지금 힘이 13레벨 무기도 12까지 요구하는데 아 요즘 멀긴 하지만 일단 갔다 오겠습니다 어 근데 장비 보정으로 지금 12 장비 보정 빼면 11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12는 찍어놔야겠어 열심히 살자 악마야 파워만이 살 길이다 야 경로 되게 좋네 이거 안 그래도 센데 더 세졌어 훨씬 세졌어 1200 딜이면은 야 죽음의 손가락 두 번이잖아 개사기야 개선 됐죠? 힘을 다오 힘을 다오 힘을 다오 가자 설마 희흥이 또 있을 줄이야 하이브하임베이도 가자 사내민족인지 나발인지로 가자 야 요놈들 말이야 야 뚫어버려야겠어 야 여기서 대기한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하라는게 아니 위로 가라 위로 가지 말라는게 아니라 아래로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여기를 다 이제 학살을 한거네 얘가 원래 입구고 어 못된 놈들이네 다 쓸어버려야겠네 저거 빨리 와봐 얘들아 언제 언제 오니 얘들아 뭔건 이해하겠는데 좀 심했네 아 이리로 가다가 막혀서 돌아가는거구나 AI 수준 전사 너무 맘에 들어 어 이게 전사지 어 딜탱 다 되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전사지 어 간지나잖아 투자한 값어치가 있어 솔직히 법사는 투자를 하면은 나는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사는 가성비가 좋잖아요 마력 약간만 있어도 야 뭐해 마력 약간만 있어도 법사는 잘 싸우잖아 솔직히 말이 투자 안해도 투자하면은 더 쎄고 뭐 넘사벽 스킬 쓰긴 하는데 그럼 너무 강해서 재미없지 전사가 딱 나은거 같애 물리력이 있으면서 좀 담백한 맛이 있는데 약간 약간 재미없는 지루한 맛이 있는데 그 지루한 맛에 그 우직함 그게 또 매력이지 법사는 센거 쓰면 너무 또 세질수도 있고 법사는 적당히 이제 적당하게 밸런스 맞춰서 하는게 재밌는거 같고 강한 전사가 믿음이 가지 야 아 이 흙이 흙에 있는 저의 흙에 있는 제가 믿음은 제가 이 흙이 흙에 있는 이 흙에 있는 당신 또는 당신은 당신이 당신의 정신을 당신이 당신의 정신을 으음 열어 이 자식들 말이야 어디 잃지 볼까 잠시 좀 주는구만 레벨 보니까 딱 견적 나오죠 어 저기 그 동굴이 나중 진행인거 같네 여기서 좀 진행이 긴가봐요 레벨이 하나 차이나는거 보니까 16으로 넘어온지 얼마 안됐는데 17인거 보면 나도 이제 17이지 아 딱 봐도 약간 좋은건 없는거 같다 자 취소 대지축복이면은 아 얘 테네브리움이지 뭐야 얘 흠 흠 나 언제 켰지 7시 50분에 켰나 오 엑페머럴 소울 흠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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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나네 9시 50분 여기서 왜이러냐 아 아 아 이제 영혼이 있었어도 죽는 그 순간 잃었을거야 친구 이제 너는 영혼 없는 언데드일 뿐이야 미숙대로 하자 그래 니가 시킨 대로 하겠네 나는 기운 없는 개랑 말해볼까? 냉랭이 왜 기운 없어 뭐야 너 주인 죽었어? 아 얘도 말 못하게 돼 있구나 자식 뭐야 얘 이름이 있네 얘네는 뭐라고 있냐 음 가자 북쪽으로 가라고 프레다 구랄 아 오크가 약간 겁이 많은 것 같은데 야 넌 키 큰 드오프 같다 야 뭘 그래서 잃어버렸어 일단 찾아서 가져간다 어띠드 유독성 생물체들 유독성 생물체들 책이네 풍경화 준될만한 거 다 챙겨가 내려가자 흔들리냐 무섭게 야 잔이로 바꾸고 너무 좋은데 법사가 너무 사기다 야 인간적으로 비운의 연인 어? 그걸 들었다고? 어디서 어떻게 들었어? 난 들은 기억이 없는데 얘네 골 때리는 놈들이네 이거 여기 무슨 씨앗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 느낌이 그쵸? 어 전체적인 이제 풍채가 이미지 없는 전사인 것 같고 발자국은 오크 것 같죠? 다 죽여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오크는 왜 목매달려 있냐 아 얘네 뭐지? 널 죽고 저걸 뺏는 건가 본데 어어어어어 아 여기구나 봐봐 저기 어떻게 가야되지? 말 되게 넓다 이거 싸웠으면 한두껏도 없었겠는데 진짜 킬수도 많아 숨은 마을 사람들 캐스트가 잔뜩 받기만 하고 내가 풀질 않네 진짜 내가 캐스트 받기만 하고 풀어내지 않네 내가 샘의 목걸이를 주워놓고 안 갖다 줬구나 침투는 끝났고 노예와 주인 아 인풋 찾아달라 그랬지? 아 됐어 필요없어 야 사람들 구해주라는 이미지 아니었어? 달성 크로딜다 아 아 아 도루 전쟁 도루 전쟁 개판이구만 아주 도루 전쟁 도루 전쟁 그렇구만 개판이구만 이거 오크 선술집 이런 것도 있다? 어우 야 오랜만에 선술집이야 지체 엄청 많네? 노력 넉다운돼있어 아 이벤트 너무 많아 젤리 없어 아 이런 거는 그냥 금방금방 넘어가야 돼 이런데는 이렇게 이벤트 많아도 질려서 못해 이렇게 많으면 살아갔구만 자식들 말이야 야 되게 많다 오크도 그렇고 얜 함부로 덤붙다간 작살나겠는데 진짜 황금자를 안 가져갔어? 풍류를 모르는구만 어 지하가 있네 허허 쥐 궁전 이거 뭐야? 에? 허셜의 상자 와 이거 뭐야? 경의로운 테네브리움 무기도 있어 어 던데 어둠의 방패 철의 여인 있다 저번에 스타스톤 줬던 애죠? 하이버하임에서 상자 까고 그 다음 가자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뒤에 있네 기기 사례 베름 삼겼hop 어우 야 금방 따네 오오오오오오larını 사진 bisc từ 필요한 사람이나 다른 서로 그 kilos 1개 또는 우리 reflected 처럼 여기기가 !!" 지휘공전 어떻게 하는거지? 아직 안되는건가? 나가서 저쪽 길을 열어보자 지하로 가야지 저 아이템을 먹을 수 있다 이거지 당근 먹어야지 이게 뭐야 미쳤어? 와 미쳤어? 와 미쳤어? 이제 돈 그냥 주기로 한거야? 돈 쓸일 없는거야 혹시? 아니 사무실 들어가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 이거 뭐야 밑도 끝없이 아 저 사무실에서 지하로 가면 그거구나 이렇게 하자 일단은 먹을건 다 먹어 어 먹을건 다 먹어 여기서 먹을건 다 먹고 이 접시도 비싼거야 내가 보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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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함부로 가면 안되는건 아니고 지금 지금 어디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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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미쳤니? 높아서 못 가져가나봐 우와 어썸하다 진짜 미쳤다 야 먹고 있는거 다 내놔 어디서 오크가 그런걸 쓸라 그래 손가락으로 퍼먹어 니가 먹고 있는거 내가 털어간다 개꿀 포크랑 나이프는 허가하겠네 하지만 찬스프는 안된다네 오크가 들기에 찬스프는 너무 작잖아? 어우야 포도주 한잔이야 아 꺼져 어 접시 음음음음 뭐하나 누가 생각나는 거였지? 뭐하나 네네 이런걸 방치하네 얼마나 부자인 동네길래 이렇게 많은거야 레스토랑인가 엄청 비싼 레스토랑 걔 부자 동네였구먼 알고 보니까 도둑몸이 돈을 엄청 챙기고 있죠 지금 다 갖다 바치세요 대박이네 이것만 팔아도 이 사천원 나오겠는데 오천육천원 뻘짓한거 다 회수했는데 일로와봐 여기서 지하로 가야지 거기를 볼 수 있는거 아냐 그치 길이 없으니까 여기지 어 여기가 맞아 일로 가야돼 일단은 무겁다 야 일단 무거워 뭐야 이렇게 무게 많이 먹어 어차피 얘네로 팔아야 되는구나 필요가 없네 그럼 이게 버려 됐어 저런거 이제 필요없어 저런거 안써 이제 쓸 시기를 지났어 세베 와라 그렇지 처사 여기서 여자도 흐어어어 일단 내려가 어어어 hell 잘했어 울ف 로그 ажд아 다 가져오는거야 차례 여인이 반응이 없어 그렇지 울프러가 난 니가 해낼 줄 알았다 해냈어 야 전설급 장비 세개인가 두개 나왔어 읽어봐 이거 가져가자 멍청아 손이야 32%의 테네브리움 저항 야 이거 되게 높네 그냥 기본적으로 능력시 자체가 높네 더 없지 이제 다 쓸어 담은거지 올라가자고 내놔 고마웠다 또 할까 하하하하 야 씨앗 대박이잖아 아니 이거 어떻게 해 먹은거야 가자 캐스트 깰 필요 없잖아 이제 나 이제 오늘 만족했는데 이미 레벨링도 했고 이미 오늘 할만한거 같은데 많은걸 손에 넣었어 난 이미 장비나 정산할까 우리 장비나 정산할까 우리 지금 13레벨 끄기고 있거든요 그쵸 그쵸 장비 레벨 차이가 좀 심해요 13레벨짜리 장비를 아직도 이기는게 없네 어떻게 된거냐 이거 어떻게 된거냐 이거 왜이렇게 센거냐 대체 이해가 안된다 왜왜이렇게 센거야 뭐 세다고 느끼긴했는데 너무 능력이 좋고 이 셀을 넘어올 때가 됐잖아 저걸 넘는 무기가 아직도 안 남았어 아 식별 안되냐 지금 안되네 안되네 식별 안되는 무기 다 꺼내봐 이것들만 식별하면 되는거지 결론은 내가 들 무기는 없다는거네 양손 무기는 아 이거참 들어가 아 창고야? 아 술집이 아니구나 음 흐어어어 그러하다 음 나가자 일단 이 집은 어떻게 들어가는거야 아무것도 없네 에? 소용돌이 치는 진흙병? 코르델리아 일기장? 이런 게 왜 있어? 남의 일기가 왜 길바닥에 있냐? 나름 환영의 숲에 이 눅눅하고 좁은 구석에 집을 앉지 않았을 거야. 전달자의 언장을 버릴수록 마음은 언장을 버릴 마음은 추워도 없다. 음... 근데 죽은 다음에 사용할 주문을 발견했어. 고대 장학교도의 주문이었고 매우 유용한 주문이야. 어 이 책에 힘을 불어넣었어. 뼈로 된 토템은 일종의 다시며 주문은 안내자로 한다. 토템 주문을 합쳐 선택한 영웅들을 붙잡으든... 아 이거 저번에 강산에서 한 토템 제가 한건가봐. 토템 살 수 있었죠? 아 그래? 토템으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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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arrière이 백성들과 호텅들은 오지는 그 지역에 있다고 해보는 거야. 여기서 발견되네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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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부활의 도루바리는 땡기는구만 씨벙 뭐야 어 됐다 야 뭐지? 어? 풍경화 가져와 뭐해 그렇지 해골 물 스태프 어... 게임이 약간 복잡해졌는데 많이 무언가 한거 같긴 한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 가봐 뭐 했냐 여기서 저거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37이면은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가자? 나가죠? 어 합시다 그냥 어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 필요한게 있으면은 위에서 나는 필요한걸 했고 돈이 될만한 것도 나는 챙겼어요 여기서 얻은 것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레벨 제한이 높은 무기도 나왔는데 정작 쓸라니까 마땅히 쓸만한 값어치는 없어 아 이게 잔달로우의 집이야? 비가.. 비가 그쳤네 뭐냐 저거는 아 나는 그래 이게 이게 포탈로 가는 길이네 일로와봐 포탈 찍어놔야지 진행하려면은 그거 판매좀 하고 와야돼 이거 이 길은 뭐니? 아 들어온 길인가? 아닌데? 어? 안 들어가요 거기 아 진짜 미친 게임이네 아이씨 안간다구요 휠 망상있나 저거 불 때리는건 저걸 또 기어 들어가네 또 이씨 아 병기구 가서 털고 오자 병기구 위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에 찍고 오는 길에 지나갑니다 병기..병기구 더 턴 다음에 여기서 줘야지 멍청해서 그런거 구분 안될거 아냐 이 게임 오우옙 생선먹고싶다 나 생선 한정식 된장찌개랑 생선살 탁 떠가지고 삼치 아 뜨기 귀찮아 삼치가 좋아 삼치 한움콤에서 밥에 넣은 다음에 된장찌개 한스푼 딱 떠서 입에 넘기면은 바로 그 짭조름만 된장맛에 생선맛에 바로 시 행복사지 바로 뭐야 너희도 왜 여기있어 아 배고파요 아침 유부초밥을 먹었지만 고정도로 만족할 내가 아니다 그림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러 가볼까 랩이 되게 예뻐 어 구성이 알차 굉장히 맘에 들어요 가서 어 나 저녁 먹어야겠는데 방종하고 저 방종금 방종금 저녁 먹어야겠다 이 시간에 이게 또 설 연휴 아니겠습니까 연휴니까 이렇게 잘 퍼먹는거지 알겠는데 난 안보인다고 친구 난 니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짜잔 가자 이게 병기 왜 시간 되네 왜 때려 뭐야 쟤 비와서 그런가 데미지간받기네 지가 와서 때리겠지 뭐 아쉬우면 전사만 가면 돼 전사만 가면 돼 필살기 가자 분노의 필살기다 핫 어쩌 격론도 이 정도밖에 안된다 이 말이지 저거 5000? 무려? 뭐야? 저거 덤빈거냐 저거 친밀도 같은게 없어 저거 스테버그 어? 민첩 2? 평가 3 양손 올려주네? 아 근데 보디빌딩이야 속도 이 좋다 이거 최후의 일격? 이야 별로 17레벨 전설적인 아이템인데 이렇게 약해? 아 뭔데 나 대체 신성검 저거 왜 저렇게 센건데 하핳 아 17레벨 건데 왜 저렇게 센거야 저거 이해가 안되네 진짜 내구도도 더럽게 높아 9% 확률 치명타 저건 괜찮네 건강에 하나 빠지고요 의지력 의지력 좋아 참나 이해가 안된다 하핳 판매는 나 많이 봤는데 살거야 가손 어디 보자 메이스에 뚝배기에 어 성에 차는게 없구만 아주머니 하핳 어릴 cele pig 오빠 Industries 이거랑 두 recital 예고 지 stunning 음 어어어 오오 or lifecycle 음...... 어어어 위스키 조달이야 너 말 많았어 넘기겠습니다 꺼져 나중에 이걸로 보면 돼 어어어어어 과연 자 일단은 판매하러 가겠습니다 얘네랑 다 싸울 준비를 한다 취해서 잘 못 싸우게 된다고 게임 너무 잘 만들었어 당황스러워 빨리 판매하자 돈이 돈이 돈을 원한다 나는 나 감정 해야되지 나 믿고 있었는데 감정 해주실래요? 수리만 하나요? 난 얼마나 좋아하길래 새도가 100이냐 간이고 쓸개고 답해줄거 같은데 감정도 해주네 어 물건 식별 오네 얘 대박이네 은신하기에 22% 어 필요없지 필요없구요 감정 안된 순으로 하면 안되냐? 아이씨 속도 1에 우선권에 중독면역 애매하다 저항력 안부터 힘든데 슬슬 가야 오케의 검에 어 힘삼이라고? 제정신이냐? 하하하하하하 야 근데 레벨 차이가 심하다 저 레벨 높게 받네 자식들 저거 살자 울프라가 장비좀 보급할래 아 이게 더 좋다 야 저항력이 있는데 일단은 수리 한번 싹 돌리고 수리 한꺼번에씩 해줘야 돼 이거 너무 귀찮아 한꺼번에 해주면 안 돼 진짜? 어어 넌 얘를 신용하고 있다고? 너는 뭐 맞지도 않았는데 다 수리가 작살나 있냐? 이해가 안 되네 아냐 이거 필요 없어 어 저기 필요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어 감정은 내가 이제 들고 있어도 의미가 없다 내놔라 만족처럼 너 뭐 돈 되는 거 있지 않았냐? 그렇지 그림이라 이 말이야 아 아 내놔봐 이거 파는게 나름 세다 야 나름 이거 괜찮은데 17레벨의 빈츠 9인데 나쁘지 않네 이거 내가 써서 사용해 주겠네 돈 얹어 좋아 너무 돈 없다 야 이제 조문간 하나 사야겠는데 놀다 괜찮네 이게 더 예쁘니까 테네브리움은 아껴두고 테네브리움은 아껴두고 이거 무게도 별로 안 나고 그냥 끼고 살자 어 얘도 100이었나? 와우 하아 더 줘 좋은거 없냐? 아이 자식 빼야겠구만 아이 뭐 거지야 상인이 아이 거지같은거 가자 한영의 숲 헌터스 했지 쟤네랑 전투를 하는게 이번에 목표인거 같죠? 쟤네랑 이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거 이게 이제 선 목표가 되는거 같구요 물고 열쇠는 가다 헌납을 하죠 바로 갑니다 어디였니? 여기였구나 가자 왔어요 너희 도끼도 별로 안 센거 아냐 The approve 밖에 없 metro 어여 어여 오십식 올라가네 저는 판매 안되니까 의미가 없긴하지만 내가 엘지어! 너, 인생들이 다 보내줘다. 내가 피어하는게 해. 근데 왜 그런 기분이 안 좋지? 그 글씨가... 제 마음은 안 믿지 않나. 내가 믿는 거 아니야. 내가 항상 마음이 잠시 안 믿고 너는 어떻게 내가 흘러가야 할 걸 말할지. 내가 당신의 인생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했을때 근데 그 글씨가... 된거냐 그래서? 걔한테 그 말 걸면 되는 거야? 우우든이 오카티는 그 흙의 키도 끝났어 혹은 우우든이 당신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해 아 둘 다 나 좋아하네 걔도 여자도 좋아한다고 여자오크도 여자오크한테 가서 얘기해보지 제가 좋은거 많을거 같은데? 아이템 무기구도 있는거 보니까? 물론 내가 무기구를 털긴 했는데 별개 얘기지 대화정도 해주지 않을까? 야 성격좀봐 살쪘다고 갈구는것봐 인성씨바 야 우리야 대화 한번하자 어 들어가도 된다 이제 아까 내가 훔쳐서 그런건가? 내가 불구하고 있는거 하지만 정말 분명해진다 누군가가? 내가 그들을 사랑해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자연스럽게 몇개가 내가 특별한 성격을 만들고 하지만 무서워하는 것 저는 정말 좋아 여기가 다른 곳에서 네 음... 맙소 누구야? 그래 잔달리아 걘가 보다 오올 야 돈 줘! 거래 좀 하자 야 잠깐만 쟤 걸어가는게 좀 무서운데? 쥐잡이꾼을 고용한거야? 그 쥐잡이의 집이라는게 그런 뜻이구나 가서 한번 보자 뭐 다뤄가는거냐 여기 오크가 꼬리가 있어 원래 오크가 꼬리가 있어? 너는 옷을 입은거냐 빨개 먹고 다니는거야? 야 저 얼굴이 이상한데? 약간 원... 뭐 약간 침팬지같이 생겼는데? 가보자 가보자 이게 수컷 아니냐? 아들이네 아들이네 아들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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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혼를 다가서 전혀 상큼한 거를 믿어 또 저의 깨달؛의 진한 굴러가 더 깊을 수 있는지 아... 아 예! 예 정말, 어린 Gig님! 당연히! 제발 수준의 직원, 그런 걸 이뤄리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싶었었네요 그냥, 왈도우, 스치, 전혀 철거 그리스, 또 다른 결혼이 일정에 따라잡는 것에 아주 아이들이 누구한테 우리 자신 말이야 죄송합니다 바로 제 이인에 지금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사합니다 고마워 재물은 이걸로 아 그러면 이걸로 그냥 가져가자 야 뭐야 야 야 너무한거 아니냐? 50분 맞나본데 야 근데 야 존나 심했네 얘 야 쟤 아들을 죽였네 나랑 대화도 안해 얘네 쟤 아들을 죽여버리네 졸나 상남자네 오그머 야 안된다 야 야 여기 코르델리아 옆에 또 내가 갔다 어둠의 복수자 비우네 연인 내가 잘못한건가? 괜히 일렀나? 일른본가? 일단 잔달리아를 만나는게 맞는거 같고 대화된다 이제 대화된다 이제 쟤 아들얘기는 하지도 않아 디비니티가 PC를 거부했어 이건 좀 큰데요 탈 PC 선언인가? 옛날 게임이긴 해도 가자 잔달리아 만나러 가자 잔달리아 만나러 가자 그럼 다음은? 왜 이리와야? 이리와야 오더얘는 이미 오더얘는 이미 그들아간거 같고 그들아간거 같고 너는 도대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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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팔 진짜 길다. 팔이 바닥에, 손가락이 바닥에 끌려 오, 그 아, 찍을라 그랬는데 너 근데 한 손금 쓴다, 특이하게 어 어 흐흫 병신들 어허, 이렇게 돼 있구만 당장 옆으로 갈 순 없고 여기를 건너서, 어어어어어, 저기 건너편 있네 내가 갈건데 야, 왜 이렇게 쫄아있어? 어, 2대1이니까 일로 가면 되는데 왜 저걸 저렇게 돌아가냐, 이해가 안되네 어허어 어허어? 어허어 와, 집 너무 예쁘다 일로도 갈 수 있는데, 왜 저기서 싸운거야, 쟤네 아 이거, 공허의 드래곤 볼 수 있는 망한거 아냐? 어허어 어허어, 그렇네 어, 야 뭐야, 잠깐만, 대사있었어 아이고, 마음껏 사라져 어허어 어, 대사가 없어 이제 어허어 가면 되냐, 이제? 저 하사업이가 번치라던가, 뭐 그딴거 아니지? 터진거 보니까 너밖에 답이 없다, 야 알지? 쟤넨 부하의 스쿨도 없나봐 죽으면 그냥 죽는거야 어허어 회복! 시방 절로 가야된다 이 말인데 저기를 뚫어야 되잖아 그냥 걸어가는거면 솔직히 어떻게든 갈 수 있는데 저 벽 땜에 문제인거지, 지금 중앙으로 가면 안된다 골을 보니까 중앙에 무언가 있어 예스 그리고, 안죽어 밟아도 그게 크다 죽을 정도가 아니라는게 얘가 안죽을 정도인데 사례전사가 죽는, 죽는단 말야? 이해가 안되는데 어, 여기만 막혀있고 여긴 이제 완전 힐링공간이야 접시 비싼거 쓰네 쟤 뭐 어떻게 가느냔데 어 옷가지 막아놨지 저걸 열기위한 수단이 있어야될거 같다 어, 그리고 열쇠가 있었는데 열쇠를 어디다 써야될지 모르겠다 너가 범인이냐 허사비? 응, 아냐 뭐야? 으에에엥? 우와우 잘했다 저게 열쇠인가 보다 그 황금, 그 벌집 안에 있던 열쇠 저게 열쇠지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갈 수가 없잖아 지금 뭐 결론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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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쥐에서 마을처럼 넘어간거지? 도리 전쟁 도리 전쟁 도리 전쟁 허어어... 여기까지야 어, 이게 3개네 결론은 4개구나 아, 다... 아아... 아아... 졸라 아프네 일단은 자알한테 가자 자아 자아를 우리와 상의할 것일세 오쿠영역을 벗어난 자기부족으로 와달라고 했죠 저거 먼저 잔달리어 자체가 뭔가 좀 저긴 해결하고 가야지 안그럼 칩칩해 아이 해결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자알한테 일단 가도록 하죠 자알한테 일단 가도록 하죠 너 너무... 하나 께 있는거 아니지? 역시 프레다잖아 잘 어딨어 잘 누구였지? 잘 누구였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얘네 부족이 있는데라 그랬잖아 워크가 없는 여기네 그럼 여기밖에 없잖아 워크 없는데든 아, 혹시 여기 있나? 이쪽 길에 안 가봤는데 내가 너무 먼데? 또 먼 곳 떠나서 여기 뭐냐? 던전도 아니... 던전 아니야 던전? 던전 아니네 무언가 있네 어? 상자도 있어 갔다와서 산도 그렇고 오크도 그렇고 저런 거를 볼만한 애들 아, 자알 여기 있다 이 건물을 습격했고 돌들을 가지고 사라져버렸어 음... 갈릭 자이언트 베너 이 건물이 내 삶을 믿고 내 삶을 믿고 어어어어어어어어 하아 얌텐꾼이야 일단은 내가 지하를 털긴 했거든요 내가 이제 지하를 털긴 했는데 그쵸 횃불을 내서 비밀물을 갔다 오긴 했어요 그것보다 그 이상을 원하는 거 아냐 얘네는 지금 그 이상의 정보를 대화를 일단 하자 쟤는 동료로 삼기엔 너무 위험하다 어 너무 가차 없어 무자비야 난 숨어 들어가 이건 맞는 거 같아 여기에서 찾거나 야 너가 찾아야 돼 너가 찾는 게 메인이야 내 생각에 저거야 시면으로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게 뭐음서야 이거는 지하 공간이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안 풀리거든요 어우야 이 지하 공간이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철의 여인 안에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없다 야 말하는 철의 여인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여기 없으면 없을 거 같은데 쟤 아닌 거 같은데 어 여기 비밀이 있을 만한 공간이 없잖아 그냥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비밀 공간인데 지금 얘네한테는 올라가 이게 아니야 여기가 지금 비밀을 파헤치려면은 비밀을 알만한 놈이 필요하다 지잡이꾼을 일단 가자 지하도 한번 갔다가 지하도 한번 갔다가 지 궁전 부셔버리면 안 됨? 타겟팅이 안 되는구나 이 많은 그물 저거를 지하가 그라키 세커테리! 그들은 그들에게 불쌍한 것 같다! 그들은 그들에게 불쌍한 것 같다! 어어... 얘를 죽이면은 마르소들을 못 찾는 거 아니야 얘를 한 번에 죽일만한 건 안 나오지 솔직히 말해서 쟤를 죽인 시점에서 쟤네가 적이 되는 건데 레벨 되게 낮다 얘네 쟤 18이나 되는데 토템을 이용해서 쟤를 묶어둔 건가? 저 본수에 있는 해골을? 그건 아니겠지? 너트 한 번 물어보자 감이 안 오는데? 어어어... 야 드디어 데미지를 넘는 게 나왔는데 우리 쪽에... 우리 쪽 게 아니다? 야 이거 추가 속성이 굉장히 세네 이거 뭐야 테네브리움을 찍어야지 저게 효과를 보나 본데 어... 이제 기본 장비로는 안 된다 이제 테네브리움이 있어야지 박값을 하나 보다 어... 됐고... 나왔죠? 저한테... 저 녀석한테 지하가 있다는 거? 그리툴 다 한테 보고하자 그리툴 다 한테 보고하자 이른 다음에 친해져서 보고를 듣자 그리툴 다 보고하러 왔어 테네브리움 장비 찍으면 어떻게 돼? 강력한 테네브리움이라고? 테네브리움이 쎄지는 게 아니라 쎈 걸 장비할 수 있다고? 그는 우리 쪽으로서는 우리 쪽으로서는 나는 뭐 좀 더 바랄까? 그것은 또 더 바랄까? 저 녀석들은... 내 녀석들... 너 뭐하는 거야? 그 상자에게 그 상자의 테네브리움이 쎄지? 제가 그 상자의 테네브리움이 쎄지? 저 녀석들은... 그 상자의 테네브리움이 쎄지? 왜 그래 모든 상자들을 테네브리움이 쎄지? 우신 내가 말하는 것마다 딴지 걸어 얘는 가위로 이긴 다음에 보자기를 냈었지 얘가 근데 얘가 이걸 하니까 가위로 바꿨었지 뒤로 간 거지 여기서 뒤로 가겠지 그럼 가위로 하면 되겠네 아니야 그딴 거 없어 그렇지 한큐 싸움이다 보자기 그렇지 내 뜻대로 해라 올 35 올랐어 태도 이 정도면 거의 뭐 친군데 너가 마을 사람들보다 내가 구해준 마을 사람들보다 더 친해진 것 같다 야 이렇게 싸우면 나 경험치 못 먹잖아 내가 다 죽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캐스트 진행은 해보고 어떻게든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다 죽이겠습니다 적다로 돌려서 다 이길 수 있어 다 덤벼 다 다 경험치로 만들어 버리겠어 돼지코 네 돼지코 아 다 아들이라 그러는구나 얘가 엄마라 그러고 아 그래 자기 자식을 죽인 게 아니구나 다 자기 부욕이네 갓파더네 갓파더 저 머리로 어떻게 배신 때렸냐 어어 야 한방 웃기는 놈들이네 야 시차에 파밍 갈래 또 파밍이요 야 교수 때가 아주 교수 때 교수 때 가득 차겠다 야 아 걔 어디 갔냐 아까 그 게이 오크 좋네 좋아 어디에에에에에에 이제 꽤 친해졌는데 제가 좀 걸어보자 35가 올랐는데 이거 100이 맥스인데 침밀도가 안 뜨는 건 좀 거슬리는데 원래 안 떴나? 나 걔랑 싸운 이후로 안 뜬 거 아니지? 그... 무기고 지키는 애 그냥 원래 안 떴죠 저 그렇겠지? 이 기자빌꾼을 내가 엮어서 죽이고 싶은데... 감히 날 거역할 생각은 없다 아기들 다 죽일라 그랬지만 이거 딱히 없죠 지금은? 그냥 뭐 많이 지들끼리 막 죽이게 했어 이건 좋아 갔다 오자 저기로 아직 그 배신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네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알 거 아냐 의심하고 있다는 거 쉽지가 않고만 화재를 가져오는 게 침을 떠도 꽤 높은데 뭐가 있구나 저장하는 거 보니까 많이 있나 본데 어 있네 어 여기까지 얘네 거구나 어 2니까 이길만 하네 이기면 같은 거 내네 보자기로 이겼으니까 주먹 이러면 가위내는 거지 나는 에?! 주먹으로 이기면? 어 주먹으로 이겼을 때만 저게 나가오는구나 보자기 야! 아니 이게? 뒷감당 할 수 있냐? 나 강한데? 이기면? 정신을 못 차렸구만 니글 다른 애 줄 걸 그랬다 여기까지 오니까 문득 생각나는 건데 닉을 내가 쓸 필요가 없네 그리고 그리고 저 녀석의 아우 야 어 잘 뺐어 나름 나쁘지 않아? 얼음값이 안 나온다 아이씨 감속 걸렸냐 왜 이렇게 약해진 거 같지 느낌이 얘만 얼려 어 그렇지 어우 야 잘 뺐다 야 저 이거 맞으면 되게 성가신데 다 잘 뺐죠? 어 잠깐만 참 저렇게 보낸다고? 너무 상도독도 없네 얘네들 뭐야 물 저항이야? 아 부양이야? 어 뭐야 오울 야 얘 뭐 완전 야 미쳤는데? 정의 복잡이? 복잡 복잡한데? 이 정도 피지컬이 나온단 말이야? 야 쎄다 얘네 네비 몇이야? 16인데 16인데 이렇게 세단 말이야? 넌 넘겨 다음 턴에 때려 죽여 그냥 다 뭐야 왜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 걸어 아 아 개 쓸모없죠 저렇게 되면 보내라 땡기의 힘으로 어어어어어어어어 둘 보냈다 한 번에 넘어져opt 어우 미쳤네?! 바로 넘어트려 부르월! 그건 조금...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부르월 바로 돌아왔어 왜왜왜왜 이렇게 좋던 이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바로 보낸다 근데 두 턴이지 일단은 돌리고 필살기를 못쓰네 아 야 저걸 못 잡으면 어떡하니 때려 별로 안 센데? 분노 경로 한 거 치고는 어 데미지 어어 야 이게 데미지 그렇지 그렇지 다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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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따 얼음 깨야 되는데 됐어 얼음 녹겠지 뭐 아 다 돌아와 킬 받을 시간이야 얼음 녹았죠 자 빨리빨리 힐 줘서 자 빨리빨리 힐 줘서 아 너무 후달린다 근데 생명력이 이거 흫 이제 한 개에 왔는데 슬슬 흫 가자 올라가 아 저장해도 되겠지 뭐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저장하자 여기다 저장하자 갔다 올까 그냥 돌아갔다 올까 아 모르겠지 아 모르는 걸로 해 그냥 아 모르겠지 나 어떻게 알아 내가 저기인지 아닌지 간 것만으로 저질을 할 줄 몰랐지 나는 어 저기 뭐 있네 뭐 있니 뭐가 떨어져 죽었는지 깜짝이야 저거 열어주고요 여기도 있네 일로와 소리 났으니까 된거지 이게 뭐지 보석같은거 아 저거 세개 해야되나보다 저게 하나 할때마다 색이 변하나보네 그렇네 이거 여깄네 뭘 뭘 발견했길래 경험치가 들어왔냐 뭐냐 저거 가자 된곳이야 X 겠다 X 겠다 X 겠다 졸물 X를 다진세가 아 내려가는거야 왕의 무덤이네 올 어디야 여기 왕의 무덤이네 아아 저거구나 왕의 무덤이구나 일단은 친밀도를 확인하고 가자 아 근데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오크들만의 저거니까 아마 여기서 그게 되지 않을까 친구의 그 이벤트가 오크들만 있는 곳이니까 랩에 12밖에 안 돼 얘는 햇불이 20이야 햇불만도 못한 놈들 이거 어 문제없죠 정세인거 아니구요 저걸 못풀어가지고 지금 저 못들어왔다 이말이야 쟤네는 저장해준다 야 뭐 나올라고 왕 있는거 아냐? 어? 뭐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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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시바야 덩치가 야 얘 어디갔어 얘 아 부서졌네 아 부서지고 좌우 두 마리 또 두 마리가 있다는데 안 보인다는 아 아 아 여기 두 마리씩 나왔구나 근데 미니맵에는 하나씩 나왔네 딱 봐도 세보인다 야 한쪽을 막고 한쪽을 보내서 싸워야겠네 당연히 소환계통은 안 통하겠지 여기다 보내자 하하 안 통하는 대상이구요 너 이거 둘이 하나씩 맞돋 아으아 너가 살짝 문제다 야 일단은 얼려 언..어네? 전혀 기대 안했는데.. 저걸 얼리네 너 왠지 위치가 안 노리는 것 같아 어 조롱해 너도 질병이 통 아니야? 면역 아닐까? 어.. 통하네? 영혼.. 영혼.. 영혼이 숨어있.. 아.. 영혼의 수고자 어.. 영혼이 살아도 질병은 걸리는군요? 어어어어어어 지금 부활을... 아 야 어디가! 지금 부활을 아낄 만한 단계는 아니고 하나씩 보내자 당연히 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한번 걸어봐야겠지 사람이라는게 어 걸리네? 추널 당연히 안 터질테고 약간 이렇게 잡는게 아닌 것 같아 생각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잡겠어 그냥 어차피 한방에만 체력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는거잖아 필살! 아택! 잡을만해 솔직히 말해서 강한건 인정하는데 못잡을 정도는 아니지 그냥 아직 얼어있고 반필을 만들어도 못잡는거 아냐 사실상 그네 그네 그렇지 꺼져있어 뭔만 대면 돼 너는 야 풀렸다고 벌써? 야 못 때릴거야 제발 야 기회공격 없지? 저렇게 세면 기회공격 있으면 안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 둘 다 못 온다 때리는데 엄청 액션 포인트 먹네 도망가면서 잡는거네 카이팅하면 잡는거고 여기까지 온단 말이더냐 대미지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야 자중해 자중해 필살 건무 고마워 전름바리댐 못 때리지 않을까 전름바리댐은 데미 쎄다 가자 튀어 잘만 하죠 한방에 죽는 놈이 나오는거는 신박하다 이 정도면은 오크 애들 들어와서도 잘 막았겠는데 어느 정도는 다 막진 못해도 당연히 안 통하겠지 기절은 어 실패네 못 때리지 절름바리 때문에 어어 야 씨 봐 원큐 하하하하 미친 게임이잖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이거 못 잡아 도망가야돼 대기시키고 때리고 도망가는게 베스트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냥 걸어가 지안이가 먼저 도니까 내 생각에 이거 매혹 안 통한다 어 매혹 통하는 애가 아냐 딱 봐도 그리고 명중률도 엄청 높아서 안 들어갈 것 같애 애초에 저쪽 걸린지도 모르겠고 그냥 딜을 넣자 지안인데 지니 걸고 튀자 이건 좀 과한걸 그건 좀 과한걸 친구 지안이가 얼음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잡는데 지안이 템프를 내가 못 맞췄네 상태 이상 걸려고 너무 쫄보였어 그치 이번에 경로서 들어가면 된다 너무 체력이 많긴 한데 너무 체력이 많긴 한데 인간적으로 야 바로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도망가 때리고 튄거 좋아 절로가 어 남기고 다 넘기자 아 쟤는 뭐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적은 능력 쓰면은 아 이거 좀 크다 사까지 어떻게 꾸려봐 그래 냉기를 쓸 기회를 줘 어 절로 가네 어 저러면은 개꿀이지 못 때리죠 저거 저 정도 이동하면 다음 톤에 불러 어차피 두 톤 아니다 그리고 너가 이제 주축이 돼서 나가 내는 거야 아직 안돼 아직 다음 톤에 써야돼 다행이다 다행이다 넘겨 넘겨 저 해골을 중심으로 저거리면 아마 안 터질 것 같고 냉기까지 걸고 전사 턴을 넘겨야돼 아 야 고스만의 저거 얘네 멋있다 얘네 이거 하나 가져가고 싶다 야 좋다 얘 야 아 그만와 이거 밀어 쟤 뒤는 안되는데 아이씨 저렇게 밀릴 줄이야 이따 쏴 얼어붙음 좋아 아 이러면 끝났지 데미지 좀 보소 와라 약화 어택 다라치 5800짜리 미끄러지지 않게 뒤로 순간이동해서 때리고 설마 부활하겠어 아 왜 비껴쳤어 너 너는 때리지마 그냥 나 이거 잡았다 못잡을 수가 없다 얘가 있는데 너가 넘어지는 희대의 병신짓만 안하면 잡아 어택 대미지 좀 봐라 이거지 이게 딜이라 이말이야 그렇지 경로치구는 흐잡하구나 데미지가 헤오리 그렇지 잘했어 수호자는 돈을 주는군요 오우야 오우야 슬슬 아야 거무스럽구나 아 아 풀렸어 썼는데 됐어 다 네가 먹어 그냥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 아니야 집에 갔다 오자 힐 쓰고 새로운 아이템을 원한다 실버 글랜 야 재밌는데 이 게임은 언제도 재밌어 게임이 잘 짜져 있어 뭐하냐 얘네 안 가고 안녕 다시 만나요 오우 아 must you are yes you are 아 must you get thrown by 엑소 항상 잘하는 중 잘해 흐하 참 참 일단 네가 감정 해 줄 거니까 불만 없어 야 감정 빠른 거 봐라 역시 전문가 달라 나 같은 찐찌가 하면 바로 이제 빠꼬먹잖아 전문가가 해주니까 바로 해주네 뭔데 니가 갖고 있냐 볼까 어디 헷갈리니까 이거 독주왕에도 낫지 우선권도 있고 괜찮네 좋은거 나왔죠 보디빌딩 좋긴해도 지금 전사만큼 효율 나오는게 없다 솔직히 말해서 양손 도끼 아 너무 갖고싶은데 너무 이거 쓰고싶은데 전름바리도 있어 근데 니가 전름바리 기술 쓰긴하는데 원래 통찰 2올려줘 필요없죠 아 맥댐 올라간다 박아가면 쓰자 한 번 써보자 한 번 스스로 차이 안나네 15짜린데 아 너무 디자인 아 자꾸 실망시킨다 나 막 아 이런건 쓰레기다 어 판매하자 그냥 아셋다 넣고 나를 내 실금을 올리려면은 더 강력한게 필요해 부족해 부족해 수리나 해줘 수리비는 세일 안해주냐 궁금한게 있는데 수리비는 세일 안해주냐 궁금한게 있는데 별로 뭐 달지도 않았다 야 맞아 죽은 애는 좀 달았겠지 너 너무 세게 맞아서 한 번에 죽어서 무기가 깨지도 않았나봐 영혼만 날아갔나봐 가자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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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쭉쭉 갑니다 끌을 때가 됐네요 어 재밌는데? 나 그런거 좋아 어 방금 재밌었어 확실하게 약점 있는 애 너무 오버스럽게 강하지도 않았어 어 데미지가 좀 상인거 같긴 했는데 그 한 반이었어도 한방 나오잖아 전사는 버텨 수 있어 아니 전사는 버텨을지도 모르겠다 방어력이 있으니까 그렇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쟤네 둘 죽으면 끝나냐? 아니 뭘 기준으로 어 뭐야 방금 뭘 기준으로 함정이지가 안나오잖아 그냥 저기에 가면은 죽는건가? 누군가 나한테 저걸 쏘는 놈이 있어 지금 그래 그래 엄청난 데미지를 쏘는 놈이 있어 내 생각엔 은실쓰고 가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은실쓰고 가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안되더라도 내 생각엔 파일법이 있어 이거 순간이동도 있고 다음 시간에 가죠 재밌었습니다 오늘 게임 잘 만들었어 재밌어 진짜 어 솔직히 이거 처음에 할 때나 캐릭터 얼굴 같은거 약간 이제 그 워크래프트 3 확실히 그런 느낌이 나서 솔직히 똥게임인거 싶었는데 굉장히 만족합니다 지금 재밌습니다 게임 썸네일 좀 찍게 해주면 안될까? 예쁘게 어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 어 갈수록 게임 깊이가 있어 이거 캐릭터만 약간 이제 얘네 이거 이거 얘는 둘이 너무 처음에 압박을 했는데 재밌어 어쨌든 재밌었구요 다음 영상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다음에 뵈요 내일 뵈요 어 연휴니까 자주자주 방송하죠